안녕하세요 넉살과 아이들의 스페셜 DJ 던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가 스페셜 DJ로 참여하는 두 번째 날이자 아쉬운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주보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바로 매셔봐야겠죠. 오늘의 게스트 우리의 로하니 매셔진 게스트 이로하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로하니가 또 이 자리를 당당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로하니. 안녕하세요. 두 달 전쯤인가요? 5월 18일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얼추 3개월이 돼가고 있죠. 5월 18일에 바로 5월 18일에 어디에 우리 로하니가 어디에도 지금 발매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시죠. 네 이제 빨리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 싱글을 내고 나서 한 달 뒤쯤에 유피자와 유포지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싱글 스마일이라는 노래를 하나 또 냈고요. 아 그 노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앨범을 작업함과 동시에 피처링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냥저냥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랩 받스 시간인데요. 기회는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 저는 사실 여기 가사가 지금 답이 있거든요. 아하. 정정 공정당당한 승부를 하기 위해 보지 않고 승부사의 기지를 태우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정신을 못 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뮤직 큐. 이거 신디사이저 멜로디도 알고요. 아 그렇죠. 오 그렇지. 이렇게 플로우는 지금 확실한데요. 아 저 알죠 이 노래. 아니 지금 로안이가 여기서 플로우는 정말 확실해요. 네. 이 노래는 우리랑 친숙한 노래잖아요. 네 정말 친숙하죠. 그렇죠. VMC의 V사이퍼. 네 V사이퍼 2021에. 그렇죠. 우리 로스 형의. 페이즈원. 로스 형의. 첫 마디였죠. 저는요. 그러니까 참 원래 이게 플로우가 로스 형의 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보통 다 외우는데. 이거를 내가 유일하게 안 외운 가사 중에 한 가긴 해요. 저도요. 아 진짜 딴 건 다 외웠어요. 일단 플로우보다 가사 위주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건. 요 한국 이민자들의 아들 라이프 레슨 뭐 길거리. 뭐 요정도로. 누구의 라인 타지 않아도. We want honey. Please believe. 뭐 요정도로 전 들었거든요. 어허. 컨닝을. 아니에요. 무슨 여기는 정답 이런 게 안 써져 있어서. 여기 화면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영상에 올라가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로환이는 플로우 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한국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가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로환이는 이제 플로우는 완벽했지만. 가사적으로는 지금 한 개도 맞춘 게 없었어요. 글쎄 이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문제. 온 세상 속에. 그래서 제가 10점 만점에 플로우가 좋았으니 1점으로. 아 1점. 제가 보니까 저는 대충 보니까 가사가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점. 넋사리 추가가. 로스가 못 쓰면 죽인다고 했다고. 아 로스가 못 쓰면. 오 로스가 못 쓰면 죽여버린데. 로스가 못 쓰면 죽여버린데. 야하 라임킹인데 역시. 아 아까 그 넋사리 추가님. 좋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 토크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로아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아님은 고등래퍼 투어에 참가를 하시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고. 네 맞아요. 그 전에도 쇼미더머니5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는 5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럼 1부터. 아니요. 4, 5, 6. 고등래퍼 1도 지원했었고. 6 끝나고 고등래퍼 2까지 해서 약 5개의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5번째에 얻어 걸린 거죠. 아니 얻어 걸렸다니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고 지금 그러시네. 확률이 일단 좋았습니다. 와 그러면 4때부터 꾸준히 다 1차에서 떨어졌어요. 4, 5, 6. 네. 다 1차에서 떨어졌고. 나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오디션도 오디션인데. 어떤 계기로 랩을 시작했는지. 학교가 정말 싫었습니다. 학교가 정말 싫었던 와중에.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장기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변성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남들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 나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랩하겠다. 집에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넉사리피무새님이. 로안이도 라디오 하나 꽤 차고. 꽤 차고. 이렇게 하는데. 자리만 주시면. 하죠. 기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맞아요. 로안이는 목소리가 이게 부드럽고.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라디오에 정말 적합한 목소리예요. 아 그럼요. 게임 해설 같은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안이도 게임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카트라이더 한 점. 그렇죠.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다섯 살 때. 창모 형이 다섯 살 때. 피아노 칠 때 저는. 네이버의 검색 이런 걸 배우기도 전에. 넥슨에 로그인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섯 살 때부터 시작돼요. 창모의 피아노. 로안이의 카트라이더. 형님은 다섯 살 때. 지금 어떻게 말이 나와서. 나도 다섯 살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때 피아노를 배웠네요. 공교롭게도. 진짜 공교롭네요. 진짜요. 보니까 또 시간이 어느덧 여러분들과 안녕히 계세요라고 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시간이 오버리고 말았는데. 네. 마무리 코너가 있어요. 네. 야자타임이라고 있는데. 네. 오늘은. 네. 로안님이 저한테 반말로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아 일단 뭐 하지 말고 일단 손 모으고. 아 그렇지. 형님 앞에서 또. 그렇지. 손 모으고.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 또 이제 쇼미더머니. 그렇지. 나간다고 들었어. 근데. 어지간히 잘 하겠지만. 잘해야죠. 잘해야죠. 이 형 말 듣고. 잘했으면 좋겠다. 실수 없이. 감사합니다. 혹시 뭐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연락해갖고 좀 잘 봐달라고. 연락해 주실 수 있는지. 나 그런 권력은 없고. 이제 뭐 조언을 해줄래도. 나는 이제 저번 시즌 3차 딸이. 아이고. 많이 올라가신 거지. 3차 딸이라니. 어허. 그렇죠. 형이 형이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지. 맞아요. 인간 적응의 동물이라고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 악수 한 번 하고. 그래. 좋아요. 이제. 네 형님. 화이팅하십시오. 아이 고마워 루안이. 아이. 근데 쇼미더머니. 아 루안이가 말해준대로. 그렇죠. 인간은 바로 적응의 동물이고. 저 역시도. 네.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고요. 그렇죠. 그럼 루안이의 힘을 받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제가. 잘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루안이의. 출연 소감. 아. 출연 소감도 이제 반말로 부탁하고요. 반말로. 덕담 한마디도 이제 반말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덕담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덕담인가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미안하네 이거. 아 그럼 출연 소감만. 그래요. 반말로. 그래 그래 그래. 추가적으로 출연 소감만 해주세요. 아. 이 또 넉살과 아이들인데. 넉살이 없어서 참 아쉽고. 아 그러니까. 우리 넉살이가 또 바빠가지고. 다음에 또. 올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넉살을 봤으면 좋겠고. 아 당연히 넉살 봐야지. 아 진짜. 아 아주 재밌었다. 아 고마워. 우리 루안이. 진짜 개꿀 박스였습니다. 어? 개꿀 박스가 혹시 어떤 뜻인지. 제 친구들과 제가 미는 유행어인데. 오 개꿀 박스. 꿀이 박스체로 들어있다. 진짜 박스체로 들어있다. 와우. 개꿀보다 업그레이드. 개꿀 박스. 아니 요즘에 내가 좀. 청춘 언어들을 좀 배우고 있는 단계라. 개꿀 박스 오케이. 입력됐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루안님과 함께한 소감. 그리고 오늘 이제. 저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참.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루안이랑 하면서. 굉장히 편했고. 전 2주 동안 완전 개꿀 박스였고요. 개꿀 박스였죠. 완전 마지막 시간이라서 안 습이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슬프고 안 습이고. 지몸미. 지몸미. 또. 그래요 우리 넉살과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루안이도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던밀스 형도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넉살과 아이들. 다음 주에는 다시 돌아온 우리 넉살형과 함께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